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 선생님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그 한자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읽죠? 그죠? 한자 많이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긁어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전공수학에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고 기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실제로 이제 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므로 해서 공부하는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할 시험의 정식 명칭은요. 뭐 이렇습니다. 되게 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식 명칭은 이래요. 2008년인가요? 2008년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최근 고지된 법령에 들어있는 기본 이수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한 게 보이시긴 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기약일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2008년에 고시됐던 그 연구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해요. 실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약일반이라는 게. 우리 이제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보게 될 시험 날짜로 저는 이제 11월 30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래 들어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이 늘 치러졌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언제였냐. 그전에는 12월 첫째 주였어요. 12월 첫째 주였으니까. 최근에 치러진 날짜에 비하면 11월 30일이라는 게 조금 늦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레인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늦는 날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11월 30일이 시험 날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간 커리큘럼을 일단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되는 시험 날짜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맞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시험은 교육철이 아니라 교육청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만 교육청별로 별도로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교시 교육학 시험을 보시게 되시고요. 2교시 전공이 그 다음에 3교시인데요. 이것도 오타인데 3교시입니다. 3교시 전공이 2교시 3교시 둘 다 90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항 분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입형 개수가 좀 줄어들고 A형에서 서수령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수령이 없어지고 여기 이제 서수령 개수가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수령 변별력이 이제 좀 증가했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어요. 교과내용학 입장에서 교과내용학을 이상하게 이제 전공수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교과내용학이니까 제가 맡은 부분이 교과내용학 입장에서 보면은 기입형이 줄어들고 서수령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학습을 해야 된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오실레이션 해왔어요. 아주 옛날에는 객관식이었다가 완전하게 서수령이었다가 객관식이랑 단답형이랑 뭐 이런 게 섞여 있다가 또 뭐 서수령이 좀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실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입시는 서수령 변별력이 증가한 뭐 이제 근래 들어서 서수령 변별력이 증가한 첫 회가 되겠습니다. 2008년 즈음 해서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이제 연구처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이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각 표시 과목에 따라서 교사 자격 기준하고 평가 영역 이런 거를 통일성 있게 이렇게 그 고시를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수학 교육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 교육론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수학 교육론 교수님께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현대대수학입니다. 현대대수학의 이제 평가 내용 요소는 군, 환, 채 이렇게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 대수학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보시면은 과목마다 그 평가 내용 요소를 분류하는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현대대수학 같은 경우에는 군, 환, 채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크게 잡은 거죠. 단원들을 그러니까 평가 내용 요소를 굉장히 좀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더 보실까요? 정수론도 그렇죠. 해석학 보시면은 여기 수열, 연속,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어요. 그죠? 뭐 이 정도도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해석학 같은 경우는 뭐 앞에는 또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편도함수와 다중적분 이건 또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거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편도함수와 다중적분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해석학을 우리가 해석학 1과 2로 나누잖아요. 이 함수 10가지 있는 부분이 해석학 1이에요. 편도함수와 다중적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해석학 2에요. 뭐냐면 웨이트는 사실 어떤 학문적인 웨이트는 이 앞부분이랑 이 뒷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복수해석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뭐 리즈너블 하죠. 위상수학도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분기학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요. 확률과 통계학 적당히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확률과 통계학에서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확률분포 부분이에요.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확률분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제 입장에선 좀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산수학인데요. 자, 앞에 과목들 과목 분류한 거하고 이산수학의 과목 분류를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짜잘하게 나누어져 있죠. 뭐냐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게임이론, 공평한 분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오래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게임이론 문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죠? 그렇죠? 근데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좀 파일을 일단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맞습니다. 보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나. 자, 해마다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평가 내용 요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들을 다 분류를 했어요. 이쪽 뒤에는 이제 통계를 내는 부분인데 이제 최근 5년하고 최근 3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 뭐 수교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일단 사용한 용어들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최근 5년 이제 A, 그러니까 2교시죠. 그 다음 B, 3교시 문제 개수예요. 문제 개수. 이거는 이제 문제 개수 다 합친 거고요. 근데 같은 개수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가지고 그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점수계를 따로 냈어요. 밀도는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문제당 평균 점수예요. 문제당 평균 점수. 이렇게 봤을 때 저 이 밀도가 높다는 게 무슨 뭐를 의미하겠어요. 높은 점수로 많이 출제된다. 혹은 고난이도로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아지겠죠. 지금 보면 수교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10점 서수령 문항 때문에 그래요. 서수령 문항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교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수교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학, 주요 과목이 해석학, 현대대수학 합친 거 정도 되는 비중이고 그거는 5년, 3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 과목들을 보겠어요. 교과 내용학 과목들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그 현대대수하고 해석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도 높고 밀도도 좀 낮은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대수가 밀도가 좀 더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현대대수가 더 고난이도로 많이 출제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해석학 문제가 허수가 좀 있다라는 것도 것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문항이 해석학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고난이도 문항에서 해석학이 비중이 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현대대수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체론에서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미분 그다음 이제 그 점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분기와 복수에서 확률통계 이 세 과목이에요. 5년계를 내면 약간 점수계가 들쭉날쭉한데 3년계를 보면은 점수계가 완전히 유니폼하게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정확히 문제 개수 6개 점수도 18점 밀도도 3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의상 선대 마찬가지죠. 최근 3년계를 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각 해마다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3년계를 냈더니 일정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3년 정도 치 되는 거에 대한 이원목적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해뿐만 아니라 제 추측으로는 3년 정도 해에 해당하는 이원목적 분류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산수학 보시면은 밀도 그 다음 점계 다 낮은 걸로 아까 생각나세요? 이산수학 얼마나 평가 내용 요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별로 출제 안 되죠. 그렇죠? 좀 신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표로 살펴보면 이래요. 뭐 따로따로 해놨는데 뭐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수교론이고요. 그러니까 전공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교론이고 그 다음에 해석학 현대대수예요. 그 다음에 미기복소 확통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위상 선대가 여기서 다 비슷합니다. 여기는 완전 똑같아요. 점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 다음에 이산수학이 요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학을 보시면요. 해석학을 이렇게 평가 내용 요소별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다 골고루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함수열이 꾸준히 밀도도 보시면 고난이도로 쭉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 많이 보신 분들은 항상 B 제일 뒤쪽에 함수열 균등수렴하니 뭐 이런 거 문제 골치 아프게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도함수와 다중적분인데요. 얘는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지하는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도 합친 거하고 얘 혼자 하고 실제 해석학에서 차지한 내용적인 비중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출제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밀도가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얘는 어렵게는 출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렵게는 출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적분이 최근 3년 동안 적분이 잘 출제가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번 출제되면 되게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될 때 된 거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생각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죠. 한 번 출제되면 되게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그동안에 근데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다. 어? 함 나올 때 됐는데?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냥 생각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꼭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뭐 미분 뭐 수열 수열이 좀 독특하게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좀 독특하게 수열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밀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하나 딱 출제된 게 5점짜리죠. 그죠? 실수 체계는 아마 잘 출제가 안 될 거예요. 이건 위상이랑 좀 중복된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도 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수열이 출제된 걸 보면은 급수도 배제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속 당연히 배제 못합니다. 언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과목들이고 그래서 함수열은 꾸준히 고난대로 출제되고 있다. 편도함수 다중적분의 평가 내용 요소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변수 함수 있어요. 다변수 함수에서 뭘 하냐면은 x, y 있죠. x, y 동시에 0, 0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 극한 증명하라. 아니면 이변수 함수의 연속 증명하라. 연속성 증명하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편도함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문제가 가능해요. 주어진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x, y, z 그 세 베리업을 중에서 한 개 변수를 다른 두 개 변수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미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공부하실 거고요. 연쇄법칙 당연히 다중적분 반복적분 선적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그린 정리까지 돼 있어요. 그린 정리까지 여러분들 보통 보면 미적분학이라고 해가지고 스톡스 정리하고 다이버전스 정리까지 다 공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린 정리하면 스톡스 다이버전스 정리 뭐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린 정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웨이트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좀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는 그렇게 출제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린 정리는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라고 돼 있냐면 미적분학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린 정리 미적분학 수준이라고 돼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증명은 안 내겠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만 내겠다. 그러니까 그린 좀 우리가 넓게 봐서 스톡스 다이버전스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해를 하고 계산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엄밀하게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은 많이 필요해요. 어렵다기 보다는. 이런 걸 좀 짜잔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적분이 출제됐다고 보여지고 연속 급수 이런 것도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해석학 기출을 올해 기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풀이를 하면서 강의를 할까 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수함 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전별 수렴함을 보여라. 그 다음에는 그 결과된 함수가 균든 연속임을 보여라. 이렇게 두 개 물어보고 있어요. 배점이 5점이고요. 그러니까 최고난도로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닙니다. 잠깐 이게 올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작년 기출이죠. 작년 기출. 그렇죠? 올해는 수혈이 출제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이런 함수함 급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fx는 n의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 악탄젠트죠. 악탄젠트 n분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전별 수렴함을 보여라. 우리 전별 수렴함을 보이는데 얘가 지금 일단 급수잖아요. 급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얘가 대충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n값이 크게 되잖아요. n값이 커지면 얘가 누구랑 닮았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식을 막 고난이도로 조작을 해서 어떤 바운드를 찾고 이게 아니라 대충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충 얘가 누구랑 닮았냐. 악탄젠트 x는 x가 작을 때 분명히 x랑 닮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냥 거의 n제곱분의 x라는 얘기예요. n제곱분의 x n제곱분의 x 뭐예요? 수렴하잖아요. 합했을 때 p급수 p가 2일 때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바로 극한 비교 판정법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려고 하니까 귀찮은 게 뭐냐면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율을 계산하려면 뭔가 0이 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만 따로 생각을 해 줍시다. x가 0일 때 따로 생각을 해 줘요. x는 0이라고 합시다. x 0일 때 그럼 f0은 뭐예요? fx는 f0잖아요. f0은 뭐예요? 각 항이 다 0이잖아요. 각 항이 다 0이니까 그냥 0이지 뭐. 그럼 했어요. 그럼 이제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0이 아니면 x 0이 아니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아까 우리 뭐랑 비교하기로 했어요? n 제곱 분의 x랑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굳이 n 제곱 분의 x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n 제곱 분의 1이랑 비교해도 돼요. 그죠? 극한 비교니까. 그죠? 상수배 정도 차이 나는 건 무시해도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n 분의 1의 악탄젠트 n 분의 x 이거를 우리가 n 제곱 분의 1이랑 비율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비율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악탄젠트 n 분의 x 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미분의 정의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은 n 분의 1을 치환한 다음에 뭐 로피타를 쓰든 쓰든 뭘 하든 이거 그냥 x라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절대값의 비율이 0이 아닌 어떤 양수로 수렴했다. 그러면은 하나가 절대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도 절대수렴한다. 둘은 운명공동체다. 이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절대수렴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절대수렴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필러스피를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막 공식 같은 걸 머리에 막 넣고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냥 1차적인 공식 적용으로 풀리는 문제가 나오는 과목은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거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해석학이나 대수나 정수렁 같은 분야는 1차적으로 공식 적용으로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이해를 해야지 약간의 여러분들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어떻게 공부하고 학습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만 거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판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작성하는 단계를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두 번째 파트는 그게 안 돼요. 뭐냐면은 풀이는요. 여러분들 만드는 거지 풀이를 써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 다음에 풀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풀이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풀이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앞에 부분 전별수렴의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간 미화판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미 전별수렴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 거 뭐예요? 유니폼 컨버전스잖아요. 유니폼 컨버전스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이미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미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는 파이제곱분의 6 입실론이라고 하자. 자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죠? 자 요 숫자를 우리가 왜 요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fx랑 fyo 차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어떠냐면은 n제곱분의 1이란 요 서메이션 때문에 사실 요거 합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요거 m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요걸 m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m 곱하기 델타 정도로 바운드가 되더라.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m 곱하기 델타가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되려면 우리가 델타를 뭘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m분의 입실론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답안지를 쓸 때는 여기부터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해석학 교과서를 본다든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좋은 해석학 교제일수록 증명을 읽어보면은 제일 첫머리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정말 좋은 해석학 교제는 그거를 굉장히 잘 써놨어요. 이해가 잘 가게 써놨는데 대체로라고 합시다. 대체로 해석학 교제들 보면은 증명의 첫머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이런 현상들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명의 첫머리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대수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군환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렇죠? 군환체 당연히 근데 여기를 보면은 군 같은 경우 지금 밀도가 여기 보면은 최근 3년에 있어서 되게 좀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체는, 아니 체가 아니라요. 현대대수는요.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돼요. 전반적으로. 항상 좀 그냥 2점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4점도 늘 이렇게 좀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체 같은 경우는 늘 계속 출제가 되죠. 적당한 비유. 지금 최근 5년 7개 출제가 됐는데 최근 3년 동안 4개가 출제가 됐으니까 적당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들쭉날쭉한 거는요. 군이랑 환인데요. 군이랑 환. 이게 보면은 지금 군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5개 출제되는데 최근 3년이 3개예요. 그렇죠? 약간 유니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환 같은 경우에는 이 2개가 최근 5년 2개가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환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는 계속 나올 테니까 군 쪽에서 좀 더 강화된 출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환이 좀 강화되는 추세니까 환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체로는 항상 이렇게 되고 환은 최근에 출제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골고루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하고 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기출을 볼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2018년 2018학년도 A14번으로 A14번이면 상당히 고난이도에 속하는 거죠. 4점 중에서도 제일 뒤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풀이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장에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유한체가 나왔어요. 그렇죠? 유한체. 어? 그럼 체론 문제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한체에다가 당식 환을 줬고 아이디얼에 대한 아이들의 개수를 물어보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잉여환의 위수가 25다. 여기서 우리가 대략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체에 표수가 오니까 잉여환 위수가 25가 되려면은 아, 요거는 뭔가 2차식이랑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극대 아이디어 개수가 2개다. 극대 아이디어 개수가 2개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방금 관찰했던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면은 G5가 체예요. 체예요. 요거는 주 아이디얼 정력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하나, 그러니까 다항식 하나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이런 아이디얼로 표현이 되겠죠. 모든 아이디얼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항상 다항식이 등장하면요. 영다항식은 골치가 아파요. 영다항식은. 뭔가 성질도 달라요. 영다항식, 여러분. 영다항식 몇 차식이에요. 영다항식은 차수를 대응시키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자들마다 다르게 하는데 어떤 저자들은 영다항식의 마이너스 1차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저자들은 디그리 제로를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골치가 아파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시험장에서는 영다항식은 따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따로. 영다항식은 따로. 또 어떤 때는 상수다항식은 따로 처리를 해주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다항식은 따로. 항상 0이 문제예요. 그래서 FX의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영다항식이면 R이니까 가를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FX의 영다항식인 경우는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그러면 차수가 0 이상 정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 R마다이가 5의 N제곱계의 원소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식으로 나눠서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N차식이면 개수가 N개 있으니까 5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당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당식만 고려해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 그걸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디얼마다 당식이 1대1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식을 세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2차식이야. 2차식인데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 안 돼요. 기약이야. 기약이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채죠. 맞아요. 기약 당식으로 제너리트한 아이디얼로 나눠주면 채가 됩니다. 그래서 극대 아이디얼은 그냥 유일하죠. 맞아요. 영 아이디얼 하나밖에 없어요. 채에 있는 극대 아이디얼은 뭡니까? 영 아이디얼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될 거야.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어떤 경우로 나뉘겠어요. 이게 중근을 가지는 거나 중근을 안 가지는 경우나 그 두 개만 잘 구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R마다아이의 아이디얼 제의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면 그래서 그 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군의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환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정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환에서 커리스펀던스의 여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R이 있고 R은 뭐였어요? R은 이제 당시 환이죠. 당시 환 그 다음에 R마다아이가 있어요. R마다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자연스러운 호흡어 표짐이 있죠. 환준동형사상 있죠. 환준동형사상 파이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그 F 플러스 I를 그냥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정말 많이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뭐 어떤 H라는 당식을 주게 되면은 얘를 H 플러스 I로 보내는 이런 호모몰피즌 중동형사상이 있죠. 이 중동형사상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잡아봐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그 이전에 대응이 되느냐. 당연히 파이 인버스 J라는 아이디어리 대응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주 아이디어적력이에요. 얘는 주 아이디어적력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떤 그 당식 G로 생성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대응 정리가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얘는 당연히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뭘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는 I라는 당식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뭘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기존에 F로 제너리 된 이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려면은 그러면은 G가 F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G가 F를 나눠야 된다. 즉 이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대응되는 것만이 여기서 아이디어리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안 남잖아요. 몇 개 안 남잖아요. 자 요 놈의 아이디어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이제 R머드아이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그 이놈의 약수, 이놈의 약수로 생성된 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그중에 맥시멈인 것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게 AB가 다르면 당연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겠죠. 같으면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좀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개수 세는 건 이렇게 세면 되고요. 체론도 한번 올해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되게 독특하게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아직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하지는 않은 건데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이 문제에 그냥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풀이는 제가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추가로 말씀드린 풀이는 아직 아무데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장된 확장체가 있어요. A와 B는 실수래요. 실수. 그런데 얘가 이제 갈로아 확대체라고 그랬어요. 갈로아 확대체. 그래서 이놈의 갈로아군이 아벨군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유리수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놈의 위수는 짝수라는 걸 보여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수로 EM이라고 했을 때 자연수 M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여기에 속하고 모든 근이 실수이며 차수와 D인 Q의 기약당식의 존재함을 보여라. 자. 이거는 우리가 대략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라그랑주 정리를 떠올리게 하죠. 주어진 군에 대해서 그 임의의 그 군의 위수의 약수에 해당하는 위수를 가진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 그 충문 조건이 뭐였냐면 충문 조건이 아벨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걸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 일단 그 A 플러스 B I에 유리계수 최소 당시 FX라고 하면 자. 요것이 유리계수기 때문에 이 놈은 뭐를 해로 가져요? 당연히 A 마이너스 B I를 해로 가지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 I도 K에 들어있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조작조작 하면 A가 K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개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 1을 Q A라고 하면 이렇게 그 중간체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K가 있고 E가 있고 Q가 있어요. 요 놈의 디그리랑 요 놈의 디그리가 어떤가?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위에 지금 확장체는 뭐냐면 누구를 해로 가지는 애냐면 지금 얘는 물론 이제 이것도 상관없는데 A 플러스 B I를 해로 가지는 애예요. 그렇죠? 근데 A 마이너스 B I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I A 마이너스 B I 가지고 우리가 뭔가 당식을 하나 만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A 플러스 B I A 마이너스 B I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이 2의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당식을 생각할 수 있냐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EA X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 I A 마이너스 B I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런데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 A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E A 그런데 얘가 인수분이 되냐 이 근이 여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의 부분체예요? 실수의 부분체잖아요. 그런데 B가 0이 아니랬거든.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E I의 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이 안 되잖아요. 이리주서블인데 그런데 이놈의 근은 얘가 다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놈이 이 당식의 스플리팅 필드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이 차수가 2라는 거죠. 맞아요? 이놈의 스플리팅 필드니까. 이게 Degree2고요. 기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E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M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요게 가환이니까 자, 요게 가환이니까 우리가 요것도 가환이다. 왜냐하면 얘는 이 필드의 어떤 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갈로아 군의 어떤 상군이거든요. 이 갈로아 군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환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용해서 풀이를 작성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요 확장체가 이제 갈로아 군이 이제 대응되는 갈로아 군이 가환인 그런 확장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M의 임의의 약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체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게 가환이니까 E 오버 Q도 가환이고요. 그래서 임의의 D에 대해서 부분군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부분군 H의 고정체를 생각하면은 이 고정체를 이제 생성하는 당식 당식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D차 당식일 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해를 전부 다 이 안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밝히라고 한 거는 그늘 반드시 E에서 가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늘 E에서 가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밝히라고 한 거는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모든 근이 실수이고 차수가 D인 QE의 기약 당식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근이 실수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임의의 양의 정수 D에 대해서 QX에 속하고 실근이 D계인 기약 당식이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으면 그냥 이 부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 이게 출제자가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국가 시험이고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 문제 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져 있는지 개인적으로 컴플레인을 하면 거기서 디펜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만약에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출제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아무 당식이나 N계 실근을 가진 당식을 잡아요. 물론 이 풀의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N계 실수 N계 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섭동이라고 포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N계 실근을 가지는 이런 당식을 생각해요. N차 당식이니까 이게 전부 다 단순근일 거고요. 예를 보면 극대나 극소 같은 것들이 각 구간마다 하나씩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근 사이마다 하나씩 있죠. 그 부분 내가 다 생략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롤의 정리죠. 그런데 F'X는 근이 최대 N마이너스 한 개 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극들이 전부 다 단순근이에요. 즉 뭐냐면 여기 보이는 극대 극소들이 진짜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극대 극소의 절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한계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Epsilon을 택했을 때 F'X는 Epsilon이라는 반경식을 생각을 하면 근의 개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히 안 변하겠죠. 안 변해요. 근의 개수는 안 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조작을 해주면 M이 엄청 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근의 개수는 그대로 D계 여기 N이랑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N이랑 D랑 혼용해서 썼는데 N이 D예요. 어쨌든 PDX는 N분의 2 라는 방정식은 똑같이 D계 근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이젠스타인 판정법을 적용을 하면 이 당식은 손쉽게 여러분들이 기약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체론까지 안 가더라도 갈로와 이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수에 대해서 봤어요. 대수는 굉장히 문제를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인력풀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미분기한은 어떨까요? 자 우리 시간이 이제 한 40분 정도 가량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기한은 어떤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기본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형식은 그 그러니까 모양 연산자에 대한 거예요. 모양 연산자 공면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 형식은 로컬한 성질 부분 국소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것이고 공면론은 뭐냐면 글로벌한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글로벌한 성질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너스가 얼마냐라든지 아니면은 가우스 본의 정리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곡선론도 마찬가지 곡선론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프레네 아파라투스 같은 그러니까 그 프레네 프레임 같은 그런 이제 곡선 그 전체적인 모양에 대한 것이고 곡률과 비틀 물론 이제 곡선론도 좀 로컬한 성질이기도 하지만 그 프레네 그 아파라투스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게 곡선론이고 곡률과 비틀림율 이거는 이제 곡률 말 그대로 비틀림율을 계산하라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곡률과 비틀림율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잘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실제 그 문제 출제가 되는 추이를 보더라도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뭔가 좀 말이 돼요. 합했을 때 한쪽만 보면은 출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잘 구분이 되는 평가 요소는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곡선보다는 면 쪽에서 고난이도가 출제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출제되는 양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계산을 실수 없이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분기아도 굉장히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깊이가 깊은 학문이고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임용에 출제되는 부분만을 따로 뺏어 본다면은 이 미분기아를 공부하는 시간이나 선형대수 다른 여타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가우스 공률 값을 풀이 과정관계 쓰시오. 값을 계산하면 돼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수업시간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UW 계산하고 EFG 계산하고 LMN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의 계산 이거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루틴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소해석을 보시면 이 복소해석도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가 되는 요구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적분 유수정리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정도 4개 요 정도 4개 평가 영역에서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 밑에 부분들은 좀 약간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닌데 한두 개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적분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적분. 그러니까 뭔가 해석적이지 않은 이상한 함수를 집어넣어 놓고 적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정의대로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실수함수에서 적분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실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해석함수와 해석함수와 유수정리 그렇죠. 요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요거 복수함수 FG를 주고 테일러 정개를 하는데 짝수창만 있음을 보여라. 근데 그거는 이게 우함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유수정리 적용하면 되는 거죠. 유수정리 그래서 뭐냐면 FG의 그러니까 FG 오버 G3의 이거의 로랑 3G 익스펜션만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측 연산 하듯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제가 이제 해결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식을 변형했더니 금세 우함수라는 게 드러났어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FG 대신에 G 대신에 마이너스 G 대입해서 두 개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 G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나눗셈을 하면 돼요. 나눠면 됩니다. 그냥 진짜로 뭐냐면 지금 F, G가 그 시리즈 해석적이고 어널리틱이고 G, G가 해석적이고 F, 제로가 0이 아닐 때 이것을 전개하는 식이 있어요. 그럼 G, G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1 플러스 F, G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소 부분을 묶어내고 죄송합니다. 상소 부분을 묶어내고 제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얘를 갖다가 A, 제로 더하기 A, 1, G 더하기 이렇게 놓게 되면 A, 제로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제로 분의 A, 1, G니 어쩌고 저쩌고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1 플러스 섬싱이니까 1 플러스 섬싱이니까 뭐예요? 무한 등비급수를 응용해서 이걸 다시 전개할 수 있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은 이 시리즈를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레지드 정리를 적용을 했냐 안 했냐는 거지. 그렇죠? 이 계산 과정을 하이드하고 그냥 전개의 과정을 전개의 결과를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전개하는 과정을 보자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지드는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소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까지를 증명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는 우리가 하이드 그 풀이 과정을 쓰는 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다 자세하게 쓰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문제가 물어보는 그런 핵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서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 확통에 대해서 보겠어요. 확통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고 자료 정리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지만 검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훨씬 더 이전에 출제됐던 적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통에서 검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검정을 위해서 확률 통계 이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된 적은 없고요. 확률 분포 추정 이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확률 분포는 계속 출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정과 검정은 같이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추정이나 검정이 출제가 됐다면 약간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도로 출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응용 문제냐 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응용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분기학에서처럼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추정 검정은요. 그러면 확률 분포는 계속 출제가 되는데 얘는 도대체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냐 보면 제일 길어요. 평가 요소 이렇게 긴 거는 이 평가 항목 중에서 이 확률 분포가 제일 길어요. 진짜 확률 표본 공간 확률의 계산 조건부 확률 어쩌저쩌저 포화성 카이 제곱 감마 티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상한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이 제곱 같은 경우에는 정교 분포하는 그런 분포가 있을 때 거기서 샘플을 골랐을 때 그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가지는 그런 분포와 관계가 있는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출제가 되느냐 그럼 출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 만약에 이런 개념들이 갑자기 출제가 된다면요 응용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확률변수 확률분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응용 문제를 풀고 물론 이런 개념들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1차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동기출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티피컬한 그냥 확동 문제예요. 이거는 정규화 변수를 정규화 변수를 도입을 해서 바로 그냥 산술적인 이런 계산으로 풀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응용 문제는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약간의 응용이 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예제일 거예요. X 유니폼하고 Y가 유니폼할 때 두 개 서로 또 독립일 때 둘 합한 거 확률 분포는 어떻게 구하느냐 더한 거 아니면 좀 어렵게 나오면 곱한 거 더 어렵게 나오면 나눈 거 이런 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물어보는 건데 되게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또 이상하게 또 푸시는데 이거를 가끔 보면 이상하게 푸시는데 제일 쉬운 거는 말하자면 누적 확률 분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각화기가 되게 좋아요. 누적 확률 분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FZ, DZ를 따로 어떤 미분 형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적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그 영역의 넓이나 부피 같은 것들을 미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그렇죠? 미분한 여기서 이렇게 구한 거를 이걸 미분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확률 분포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댓값을 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되게 스마트한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를 구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적분하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편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멋있긴 하지만 그냥 이걸로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 응용문제는 이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정수론 한번 보시죠. 정수론 보시면 지금 합동식과 원식은 그 다음에 이창의어 부정방정식 이거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다뤄져요. 비슷하게 다뤄져요. 왜냐하면 이창의어 부정방정식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합동식과 원식은 최근에 좀 출제가 덜 됐죠. 쭉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이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좀 구분하기 모호하죠. 그렇죠? 합동식과 원식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거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밀도가 둘 다 좀 높기는 한데 밀도가 높은 문학이긴 하지만 합동식과 원식은 좀 응용이 돼요. 그런데 이창의어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창 상반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응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론에 대해서는 합동식과 원식은 잘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완전인역이나 기약인역의 성질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해두시면 응용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같은 경우는 공식보다는 개념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방금 드린 거고요. 보시면 이런 문제가 좀 전형적이죠. 되게 황당해요. 처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안 풀려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풀이들은 이제 또 공식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자 130일은 일단 소수예요. 법 131에서 해계수가 5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131이 소수이기 때문에 G마드 131G는 채거든요. 채 그래서 예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 X의 O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가 5개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게 해가 벌써 5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차식이기도 하거니와 오차식이라고 해가 다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해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A를 원시근이라고 할게요. A를 원시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뭐랑 같으냐면 X를 우리가 A의 R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때 X의 O제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A의 O R제곱이잖아. 이게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머드 131지 여기서 우리가 기약인여계를 뽑으면 얘는 사실상 뭐랑 합동이냐면 이 원식은 한 개로 생성되는 순환군이에요. 원식은 한 개로 생성된 순환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랑 닮았냐면 얘랑 닮았어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A의 O R제곱이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O R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O R이 13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130의 배수.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게요. X의 N제곱이 1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X를 우리가 A의 S제곱이라고 했을 때 X의 N제곱이면 NS가 그렇죠? 모두 130이에요. 근데 자,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5개의 개수를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렇죠? 자, O R이 130의 배수가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5분의 130이 얼마인가요? 26인가요? R이 R이 26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R은 어디에 사는 아이냐면 130의 완전 인역에 있는 아이예요. R은 지마드 130지에 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6의 배수인데 130의 배수마단 다 같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R이 가능한 값은 에센셜리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26 곱하기 1 26 곱하기 2 그리고 26 곱하기 5 그렇죠? 26 곱하기 5가 130이죠. 26 곱하기 6은 뭐예요? 26 곱하기 1이랑 같은 거예요. 5개밖에 없어요. 정확히 5개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해가 안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이 N하고 130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N하고 130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D라고 할게요. D D라고 하면 이 N은 뭐냐면 N' D가 되겠고요. 130은 예를 들어 KD KD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N'하고 K가 서로 소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N' D 곱하기 S가 누구의 배수가 되냐면 130의 배수가 되는데 130이라는 게 KD예요. 그러면 D가 약분이 되고 뭐예요? N' S가 K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죠. 그런데 N'하고 K가 서로 서요. N'하고 K가 서로 서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가 K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S가 K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만족이 되냐면 S는 R이 돼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K가 S 약수가 되면 S가 R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해는 추가적인 해가 없어야 되니까 S가 K의 배수가 되면 S는 2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K의 배수 무조건 26의 배수야. K의 배수는 무조건 26의 배수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K가 26의 배수라는 거죠. 그러면 26의 배수인 K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26의 배수인 각각의 K에 대해서 우리가 K가 하나 주어졌어. 그러면 K 곱하기 D가 130이 되는 숫자 뭐예요?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6 아니면 26 곱하기 130 자기 자신밖에 될 수가 없죠. K 각각이 주어졌을 때 D를 계산을 하면 N' 프라임은 뭐예요? K랑 서로 소이면서 D분의 130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냥 뭐예요? K의 K하고 서로 소인 것의 개수 K보다 작은 서로 소인 것의 개수 파이 K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N의 개수가 되는 거죠. N의 개수는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안으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처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파이 131이 5가 130을 나누고 그리고 파이 131이 소수니까 5개 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XN제곱은 1의 해는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런데 이 원식은 A를 잡으면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소인수 L하고 K에 대해서 131은 KD 여기 130이에요. 130은 KD 그 다음에 N은 LD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해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거는 R이 K의 배수면 S가 26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얻은 거예요. 그래서 K가 26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세보면 파이 K에 K로 가능한 값은 26의 배수이면서 130의 약수밖에 없으니까 26하고 130 각각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빨랐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설명을 마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위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과 동시에 약간의 응용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위상 이 네 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렴과 분리공리 연결공간이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과거에는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위상 부분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도 버릴 그런 단원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그냥 개념을 1차적으로 공식 적용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이해를 해서 다방면으로 그 개념들을 적용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선형대수도 마찬가지 선형대수도 선형변환 벡터 공간 행렬 이렇게 평가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행렬이 근래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행렬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던 영역 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출제가 주춤 하기는 해요. 이게 약세 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선형변환에 대해서는 잘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벡터 공간이 최근 출제가 되고 있고요. 행렬 말씀드린 대로 단독 출제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선형 대수도 특징적으로 개념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그러면 눈에 보이게 딱 행렬 을 주는 게 아니라 선형 변환을 통해서 행렬을 유추해낸 이런 과정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기출을 보시면 기약적으로 선형 변환을 정의 했는데 문제 풀이 이것의 행렬 대응되는 행렬을 찾아 해결 하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산수 보시면 이렇게 분야가 평가 항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출제됐던 영역들은 이렇게 이 위에 다섯 개 정도예요. 그중에서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던 게 평면 그래프예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죠. 딱 한 번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5학년도 이 정도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약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산수학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 조합 관련 평가 영역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개념 이해도를 점검하는데 가끔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거고 가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제 아홉 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호가 2부터 10까지 붙어있어요. 그럼 VA와 VB가 연결이 된 건 AB가 서로 소일 때만 인접하게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이 그래프의 채색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답은 간단해요. 우선 이게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평면 그래프에 대한 지식을 약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평면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평면을 몇 개 부분으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할된 평면에 대해서 면 차수가 생겨요. 면 차수 면 차수 그러면 면 차수라는 건 뭐냐면 면에 인접한 변의 개수예요. 변의 개수 그러면 변 하나마다 두 면에 인접하니까 변의 개수의 두 배가 뭐가 되겠어요? 면 차수의 합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그래프 이론에서 얘기하는 면 차수는 외부도 면이란 거예요. 바운드 안 된 부분도 면이란 거예요. 면 차수의 합인데 그런데 꼭지점이 세 개 이상이랬어. 꼭지점이 세 개 이상이면 면 차수는 각각의 면은 적어도 세 개의 변에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 차수는 무조건 3 이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3F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영역도 하나의 면으로 생각한다면 평면 그래프에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2 플러스 F가 1이니까 외부에 있는 면을 생각하면 이건 2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V-2 플러스 F가 여기 지금 F가 3분의 2 이상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V-2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3을 곱해주면 6 3V 마이너스 3E 플러스 2이니까 E가 어떻게 돼요? E가 3V 마이너스 6 이하가 된다. 아니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평면 그래프를 하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 풀이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꼭지 점수가 이렇게 돼서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그런데 단순 연결 그래프니까 연결 성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돼가지고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최색소 4인 거는 쉬워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기 되게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죠. 각 소인수 제일 작은 소인수마다 색깔을 칠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2 3 5 7 이렇게 이루어진 게 완전 그래프예요. 2, 3, 5, 7이 완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거든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금방 보여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쭉 보겠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평가 영역을 함부로 배제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정말 객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죠. 오랜만에 갑자기 출제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응용을 해서 그렇게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죠. 대수는 큼직큼직하게 묶여있고 해석학은 또 조금 짜잘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도 있고 큼직큼직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인력풀이 과목마다 다 당연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문제 특징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해석학, 현대적 정수로는 문제 해결력을 여러분들이 배양을 하셔야 돼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위상, 복수, 이산도 어느 정도의 응용력은 요구가 되지만 이거는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좀 변형된 예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응용력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선형대수, 미분기와 확률통계 같은 경우에는 개념 이해만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확통과 이산수학을 이거를 합치면 꽤 비중이 커지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여담으로 교과 과정도 그래요. 좀 예전부터 좀 신기할 정도로 확률통계나 이산수학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확통과 이산수학 전공이 그쪽 관련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영향을 좀 주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해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평가 영역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해석학은 함수열, 편도함수, 다중적분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편도함수, 다중적분은 예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산 공부하시면 되고 함수열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응용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소학 대소학 마찬가지로 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용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미분기아는 미분기아, 복소 그다음에 확통을 같이 보자면 미분기아는 곡률과 비틀림율 그다음에 기본형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소는 적분이 많이 출제됐다고 했죠. 확통은 확률분포 확률분포 중에서 구체적인 확률분포를 계산하는 응용문제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확률분포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정수, 위상, 선대 이런 것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제가 이제 보자면 해석학은 이제 적분이 좀 출제가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대소학은 환이 지금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도 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미분기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미분기아 복소 확통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수, 위상, 선대 이상 이런 부분들인데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앞에 거랑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그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릴 건 없어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1, 4월에 걸쳐서 전공수학 교과 내용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이론을 전부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4개월 동안에 제가 만약에 대학 수학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한다. 이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공수학의 입장에서는 전공수학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4개월 만에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 6월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는 기출하고는 약간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물론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내용을 학습하는데 적절한 예제들은 기출 문제랑 형식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효과적인 예제들을 가지고 이론을 공부를 하고요. 기출하고 동영 기출을 약간씩 변형한 그런 문제들은 5, 6월 달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중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혼자 학습할 때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본인의 상대적인 위치들 진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 자료들을 가지고 그 평가 자료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진단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업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든 진단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중간 모의고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자료 통계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돼서 중간 모의고사 못 볼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통계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성적 통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때 안 보면 통계에 들어가진 않지만 통계랑 자기 점수랑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 8월 파이널 이론 이때 이론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임용에 딱 맞춰서 굉장히 고속으로 속진으로 이론을 하고요. 관련 실전 문제 실전 문제 실전 예상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바로 적용해서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교육학 수교론 이경호 교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모든 면에서 2, 3교시 에특화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그런 식으로 시험과 풀이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 수업의 기본 틀은 6, 8, 8, 8, 8, 6 입니다. 하루 수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60분 동안 피드백 테스트를 합니다. 60분 그 다음에 10분 쉬고요. 80분 또 10분 쉬고 80분을 해서 2교시 3교시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식사를 하시고요. 다시 80분 80분을 3, 4교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1시간은 뒤에 1시간은 뭐냐면 이거는 수업이 아니고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 미진한 내용이나 시간 관계상 못했던 세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 이제 질문 이런 거를 받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제 수업의 특징적인 부분이 스터디 문제를 따로 배부를 합니다. 제가 채점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 부분들은 채점도 되고 데이터도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늦게 내시면 채점은 해드려요. 그렇지만 데이터에는 산출은 안 되고 본인 점수만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지에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통계가 올라가면 비교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질의응답. 그 다음에 계속 질의응답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을 더 뒀어요. 일단은 9시까지는 강의실에 상주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강의실 아니면 연구실에 상주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거고요. 예약제라고 해놨는데 인원수가 많은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예약제라고 한 거예요.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론강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다 4회로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대수이론 A, B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수, 추상대수 8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석도 8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기도 8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 아니면 8이에요. 4 아니면 8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선대 같은 거 좀 할 게 적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선대나 위상 같은 경우는 이 대수나 해석이론을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해석 중에서 위상수학에 관계된 내용은 여기서 다루고요. 그 대신에 해석은 이제 함수나 이쪽 연속이나 수혈의 극한 이런 쪽에 좀 더 특화해서 위상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수이론은 정수이론에서 체론을 좀 더 해줘요. 왜냐하면 정수론하고 대수적 정수론하고 체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론을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교재에 이런 별게 없어요. 다 원론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사실은 이 각각의 이 교재들을 발간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거의 이제 프린트몰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임시교재로 나갈 거예요. 임시교재로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데 필기할 수 있게 4월이 지나면 이 내용들을 다 묶어서 전공수학 원론이라는 교재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께는 뭔가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기초동형 1, 2, 3, 4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수 중에서 군론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수 중에 환체를 해요. 그 대신 정수를 같이 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성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같이 같은 시간에 다루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좀 비슷한 성격의 과목들을 묶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ADOH라고 All Day Office Hour 거든요. All Day Office Hour 제가 수업을 모두 사회에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주가 있는 달은 빌 거예요. All Day Office Hour 은 뭐냐면 이 강의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거 하나라도 들으시는 분들 이거 뒤쪽에 하나라도 들으시는 분들 에 한해서 종일 제가 신청을 받아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본인 맞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아마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All Day Office Hour 잘 활용하시면 이 강의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놓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둔 거고요. 강의 교재는 그냥 이래요. 이렇고 파이널 이론은 마찬가지. 파이널 이론은 속도감을 붙이기 위해서 속도 대수는 대수 해석은 해석 이렇게 묶었어요. 이거는 과목 간 유기성이고 뭐고 간에 스피드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적중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요. 가장 중요한 이론 위주로 그리고 실전 문제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발 주자들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거를 좀 하시다가 늦게 뒤늦게 다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실 테고 혼자 작습을 하다가 지금 도움을 좀 받겠다 이런 분들한테도 적당한 강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특강 같은 거 개설을 할 거고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좀 이론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 특강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재 별거 없고요. 다 제목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 7일 개강해서 11월 16일 종강하면 뭐예요? 우리 31일로 예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한 주 비죠. 그래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하나 나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용시험 30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 비는 거고요. 추석 연휴 빼고 10회입니다. 추석 연휴 빼고 그러니까 11주예요. 주차로는 11주차인데 중간에 추석 연휴 한 주가 껴있어서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이론 노트 남들이 아무리 정리해준 거 소용없어요. 자기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수학을 가장 꼼꼼하게 배울 때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줄 때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한테 설명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노트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약간 신경쓰시는 부분이 이거 좀 나는 순서에 맞게 하고 싶은데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논리적인 순서는 제가 맞춰드릴 거예요.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지식 전수를 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배우는 순서대로 그냥 먼저 배운 순서대로 노트에다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막 좀 중구난방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체계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개념들을 뒤에 다시 한번 해도 상관없고 노트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년 내내 노트 적어도 그렇게 막 많이 적지는 않으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오답일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오답은요 오답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실 수 있는데 계산을 하다가 이왕을 해야 되는데 이왕하면서 부호를 안 바꿨다든지 도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반쪽 내가 적분을 하는데 반쪽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두 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틀린 문제를 다 붙이고 그거 풀풀이를 다 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문제는 이런 실수를 했어. 내가 이런 착각을 했어.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쓰고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저는 이게 약간 자기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수능을 봤을 거 아니에요. 수능 수학에 예를 들어서 3학년 3학년 들어가서 수능 수학에서 틀린 거를 다 합쳐도 다섯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보다 좀 쉽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왕했는데 부호 안 바꾸고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왕할 때 부호 안 바꾸고 넓이를 구했는데 두 배를 안 했어. 반쪽만 구했어. 그게 제 오답노트에 적혀있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제가 모의고사 볼 때 그 실수 다시 했을까요? 그럴 확률은 되게 적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가급적이면 제가 좀 구성하는 거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것도 구상 중인데 스터디를 가급적 하시고 혼자라도 문제를 푸시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인터넷 사이트에 물어봐서 해결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스터디 문제는 성실성이에요. 스터디 문제는 자기가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안을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작성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본인 능력으로 풀었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침에 보는 테스트로 돼요. 아침에 보는 테스트는 본인 힘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피드백을 할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 이거는 스터디 문제에서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시고 가급적이면 스터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할 생각이니까 이 부분 성실하게 하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제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 아워 주어진 오피스 아워 잘 활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하실 때는 제 카카오도 아이디 거기 써 있어요. 등록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에다 카톡을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질문 받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카페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 김동 히읍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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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아니라 오타가 많네요. 히읍의의의의의의에의의수 수직 편집기를 좀 강력한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정이 나아지면 이 워드프레스에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가 안 뜨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광고는 그냥 닫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데 검색하시면 돼요. 성격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수업에 관계된 거. 이 블로그는 뭐냐면 공개된 자료들. 그러니까 누구든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하고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기 편리하게 하겠지만 문제 자체는 또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출에 대한 풀이 같은 것들은 또 블로그에 올라가고 이런 측면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에 볼거리가 있으면은 제가 링크를 늘 달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주로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강연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연구실에서 질문을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그죠?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오늘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